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백으로 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맨체스터 더비라고 하죠 맨체스터 축구의 양대산맥인 맨체스터시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했던 것처럼 역사부터 사소한 것까지 모두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죠 우선 역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영국 축구의 역사는 정말 정말 깁니다 그래서 구단들의 역사도 100년 이상 되는 곳도 많은데요 자 그렇다면 맨시티와 맨유는 어떨까요 먼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FC 즉 맨유입니다 맨유는 1878년에 랭커셔 요크샷 철도의 뉴터니스 지브의 실업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팀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점점 팀이 커지더니 1902년에 우리가 아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FC로 개명이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 맨시티는 1880년 세인트마커스 교회라는 교회에서 창단이 되었는데요 후에 14년이 지난 1894년 4월 16일에 맨체스터시티FC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맨유가 2년도 앞서네요 맨유 1점 둘 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강팀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리미어리그 즉 영국 일부리그에서 얼마나 많은 우승을 차지했을까요 조사를 해봤습니다 메뉴는 1907, 1908년 리그 우승을 시작으로 1910, 1911, 1951, 1952, 1955 아 겁나 왔네 아 지금 자막을 올라가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총 20회를 우승을 했습니다 반면 맨시티는 1936, 1937 리그 우승을 시작으로 1967, 68, 2011, 12, 2013, 14, 2017, 18, 2018, 19 리그를 우승하였죠 총 6번 우승했습니다 메뉴가 상당히 앞서네요 메뉴 1점 옛날에 자면 뭐합니까 지금 자리하죠 영상이 만들어질 당일을 기준으로 해서 2019 2020 프리미어리그 순위를 확인해봤습니다 1위는 리버풀이고요 2위의 맨시티 그리고 7위의 메뉴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맨시티가 더 자라고 있다는 뜻이죠 맨시티 1점 그렇다면 메뉴와 맨시티가 서로 대결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역세 전적과 최근 5경기 전적을 비교해 봤습니다 가장 최근에 맨시티와 맨시티가 대결을 한 건 2018년 11월 11일, 2019년 4월 24일, 2019년 12월 7일, 2020년 1월 7일, 2020년 1월 30일입니다 모두 프리미어리그와 EFL 리그에서 치러진 경기인데요 전적은 어떨까요? 맨시티 3승, 맨시티 2승, 맨시티 1점 그러면 가장 마지막 경기인 2020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총 181경기를 했는데요 그적 무승구만 52경기 나옵니다 그걸 빼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메뉴 75승, 맨시티 54승, 메뉴 1점 미국의 경제적지인 포브스는 매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구단을 선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물론 미국의 팀들이 대다수이긴 하지만 2순위에 메뉴와 맨시티도 포함이 되어 있죠 항상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순수한 경제적 가치를 의미해서 구단의 경제적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죠 2019년 기준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3조 8,100억 원 맨체스터 시티 2조 6,900억 원 메뉴 1점 클럽의 기록을 확인해보는 것도 정말 재미있는 지표일 것 같습니다 클럽 기록 중 최고 이정류 영입, 최고 이정류 방출, 최다 출장, 최다 득점, 리그 득점왕으로 구분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메뉴가 전부 다 이길 것 같긴 하지만요 우선 최고 이정류 영입입니다 메뉴의 최고 이정류 영입은 2016년에 유벤트수에서 영입한 폴 포그바인데요 그 가격만 8,900만 파운드입니다 하나로 1,391억 9,511만 원 허 진짜 많네 반면 맨시티의 최고 이정류 영입은 로드류입니다 아틀래티코 마드리드에서 2019년에 영입을 했죠 가격은 6,300만 파운드 하나로 9,85억 3,137만 원 메뉴 1점 다음은 최고 이정류 방출입니다 메뉴는 이 개XXX이 2009년에 레알마드리드로 1,323억 1,355만 4,000원으로 판게 최고로 비싼 이정류입니다 반면 맨시티는 단일루를 유벤투스로 2019년에 팔았는데 그 가격이 3,700만 파운드입니다 하나로 5,78억이죠 맨시티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적네요 몇 분 2점 각 팀의 최다 출장한 선수와 출장 횟수는 몇 번일까요? 우선 메뉴입니다 메뉴는 라이언 객스가 최다 출장 선수입니다 1991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를 뛰었죠 총 963경기입니다 반면 맨시티는 앨런 오크스라는 사람이 최다 출장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1959년부터 1776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총 680경기 메뉴가 963경기이고 맨시티가 680경기니까 메뉴가 1점을 따냅니다 메뉴는 1점 다음은 최다 득점자입니다 메뉴의 최다 득점자는 웨인 루니입니다 253고이나 기록을 하였죠 반면 맨시티의 최다 득점자는 현재도 활동 중인 세르이오 아구에로입니다 총 252고를 기록했죠 물론 루니는 현재 은퇴를 했고 아구에로는 현역이기 때문에 최다 득점자는 바뀔 것 같긴 합니다만 현재를 기준으로 보자면 메뉴가 1점을 따냅니다 메뉴 1점 다음은 리그 득점왕입니다 자 누가 있을까요? 메뉴에는 총 7명의 리그 득점왕이 나왔습니다 1059-60 시즌의 데니스 바이오렛 1097-68 시즌의 조지 베스트 1098-99 시즌의 듀와이트 요크 2002-2003 시즌의 리트 파니스틸루이 2007-2008 시즌의 개스XX 2010-2011 시즌의 디미타르 베르바토크 2012-2013 시즌의 로빈 반페르시 반면 맨시티는 1924-25 시즌의 프랭크 로버츠 1071-72 시즌의 프란시스 리 2010-2011 시즌의 카를로스 테베스 2014-15 시즌의 세르이 와구에로 총 4명이 나왔습니다 역시 메뉴의 역사가 더 탄탄하고 전통이 있다 보니까 메뉴가 모든 기록을 흣스러 간 것 같습니다 메뉴 1점 자 그렇다면 한번 선수 개개인의 역량도 체크해볼까요? 최근에 기존을 해서요 프리미어리그와 EFL 챔피언십 EFL 리그 1, EFL 리그 2 소속 선수들의 대상으로 TFA가 베스트 11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선정되었던 2018-2019 TFA의 올해의 팀에는 다음 누가 선정되었을까요? 맨시티와 메뉴 선수들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메뉴입니다 메뉴는 미드필드의 폴 포그바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 명만 선정되었죠 그렇다면 맨시티는 누가 선정이 되었을까요? 세르이호 아구에로 라임스털링 테르난지니오 베르나르드 실바 에무리스 라포트 에데르송 무려 6명이나 선정되었습니다 11명을 뽑는데 6명이나 선정된 건 그만큼 최근에 맨첸선시티가 얼마나 돌풍을 일으켰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맨시티 1점 네 제가 역사와 기록을 중심으로 다루다 보니까 메뉴가 점수를 좀 높게 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최근에는 메뉴보다 맨시티가 더 잘한다는 것이죠 순위나 베스트 11에서 볼 수 있듯이 선수 개개인의 역량도 뛰어나고 프리미어 리그를 휘어잡는 팀의 역량도 뛰어납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무진하죠 다만 최근에 EUFA에서 맨첸선시티의 FFP 롤 위반을 인정하게 되면서 맨시티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는 향후 결과를 확인해야겠지만 이번 사건이 최대 위기인 것 같습니다 잘 은행을 빌게요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염 이상 상식이 백오름달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의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